안녕하세요. 미국 출시로운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의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주말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준에서는요. 일요일 날 원래 방송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푹 쉬면서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단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의 컨텐츠가 준비됩니다. 바로 미준의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녹화를 시작하는 날은 사실 4월 3일이 아니고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이제 보내드리면 편집을 도와주시는 저의 편집자분께서 토요일 날 열심히 또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일요일 날 아마 공유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저의 편집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집하시는 분들도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영상을 최소 두세 개씩 막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당 길이도 최소 20분에서 30분을 넘어갈 때도 있어서 아마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말에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편집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4월 3일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주온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월 3일 일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주온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2년 3월 결산입니다. 오늘 미주온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주온 다행 프로젝트를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주온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캐치미 이프 유 원트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미주온에 합류해 주시고 계신 새내기 패밀리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도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소중한 댓글들은요. 제가 계속해서 미주온 채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새롭게 미주온 패밀리에 합류하신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미주온이 운영하고 있는 다행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요. 미주온 다행 프로젝트는요. 미주온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매달 미주온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의 수만큼 제가 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말 고맙게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어스얼라이언스 기획사에서 같은 금액을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2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64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장차 미주온 채널이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부금 역시 많은 폭으로 좀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투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가면서 결국은 좋은 일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금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미주온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10종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총 11종목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나이키는 우리가 이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1500원 상당의 지금 투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42만 천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무려 11만원 정도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5%가 넘는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닷컴이 지금 6.58%의 수익률,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3%, 알파벳은 마이너스 3.30%, 에어비앤비 플러스 2.85%, 테슬라가 0.8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29%고요. AMD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9.77%, 메타 플랫폼즈가 32.70%, 페이팔이 41.30%이고요. 이렇게 10종목, 나이키까지 합쳐서 11종목의 총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6%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달 매달 우리가 매수할 때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퍼포먼스라고 여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시에 지금 매수가 되면서 35%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미즈온의 포트폴리오, 다잉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미즈온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대략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수치는요. 2022년 4월 1일 주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달 한 달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화면입니다. 3월 3일이었죠. 3월 3일 날 제가 가지고 있던 총 자산, 투자금액, 평가 손익과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수익률이 지금 1%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평가 손익 역시 460만원이라는 초라한 속자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4월 1일 11시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자산이 3억 8천까지 늘어났고요. 자 투자금액은 3억 3천 9백 그리고 평가 손익이 무려 3천 8백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11%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 평가 손익의 변화를 살펴보면 469만 천원에서 3천 8백 17만 9천원으로 약 3천 3백만원 이상 증가를 한 상태고요. 수익률 역시 1.33%에서 11.25%로 약 9.92% 포인트 향상을 했다.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모습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또 다음 달에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단계적인 그런 변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미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의 매수 단가를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수 단가와 현재가가 나와 있는 스크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한 평균가죠. 20.79달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19.98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78.47달러. 그러니까 매수 단가라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120.17은 현재 주가다. 따라서 모든 종목에 대한 매수 단가, 평단가죠. 평단가와 현재 주가를 여러분들께서 달러로 보실 수 있는 이런 화면을 이번에는 준비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한 종목 그리고 배제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요. 아마도 이번 달에는 궁금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 15일 날 미줌 포트에서 정리한 9종목 그리고 추미한 9종목을 가지고 한 가지의 컨텐츠로 이미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 제가 그 당시에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이 그래프, 시리미티드, 니오, 레모네이드, 인바이테, 이브이고, 파이버, 로블록스, 유아이패스 이렇게 9종목을 제외했다고 이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들 9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6%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때 이제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별로 어떠한 리스크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제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머리를 해드려서 알려드리면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따라서 장차 어떻게 변화할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에 있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우크라나 사태 역시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이 종목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특성은요. 사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표적으로 리스크가 큰 종목들을 조금 이번에 배제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미존 포트폴리오의 신규 편입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올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방송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올린 같은 경우는 키워드에 EV 배터리 스토리지라고 써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린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미래는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스토리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인프라 비립 통과가 되면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염소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동안 공급이 과잉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올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염소라든지 수산화 나트륨 올린이 가장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두 개의 화학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좀 가격도 올라갈 거고 수요가 급증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올린이라는 종목을 좋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시킹알파의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고 지금 성장도 A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A, 모멘텀 B 마이너스, 리비전이 B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두루두루 갖춘 그런 종목이다. 자 거기에다가 콘트레이팅이 지금 4.49인데 월가에서 주는 그 평점 역시도 4.40을 보이고 있고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5점 만점에 만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여러모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전문가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수시적인 분석을 봐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정량적 분석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비중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 이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완전히 배제한 종목은 있어도 축소한 종목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비중을 확대한 종목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중 포트폴리오 추가 매수 종목 즉 비중을 확대한 종목 역시 9개 종목이 있는데요. 왜 9개냐면 그때 이제 제가 포트에서 제외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던 그 투자금을 그대로 비슷한 기업에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랩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 모두를 애쉬로 옮겼고요. C리미티드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은 쇼피파이로 옮겼습니다. 니오는 테슬라로 다 옮겨버렸고요. 레모네이드는 업스타트로 인바이트에는 크리스퍼로 EV고는 차지포인트, 파이버는 줌으로 옮겼고요. 로블록스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은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로 마지막으로 유아이패스에 있던 투자 자금은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챕터에서는 미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3월 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의 비중은 5.8%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금이 2200만원 정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장기간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줍줍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이 좀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었죠.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현금의 비중을 보였던 것이 3월 초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9.9%로 올라갔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 비율이 87.5% 현금의 비율이 지금 9.9% 비트코인이 2.7%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금액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제가 한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는 1,150만원으로 어마운트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조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현금 같은 경우도 지난 한 달간 현금을 투여하면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의 어마운트 그리고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금 비중은 3월 초 5.8%에서 9.9%까지 증가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금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별 비중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각각의 개별 종목이 어떠한 키워드 안에 소속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좀 정리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차지 포인트 올린 테슬라 이렇게 세 종목이요. EV 배터리 스토리지라는 카타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섯 종목이 핀테크에 지금 속하고 있는데 스퀘어, 스퀘어는 이제 블록을 얘기하죠. 페이팔, 소파이, 코인베이스, 업스타트 이 다섯 종목이 핀테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니티 소프트웨어, 줌,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 플랫폼즈죠. 이렇게 세 종목은 AR, VR, 메타버스라는 카타고리, 키워드에 속하는 종목들이고요. 텔라다,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섯 종목은 매드텍이라는 커다란 카타고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종목이 가장 많습니다. 총 여섯 종목이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 ASML, 퀄컴, 테라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그리고 마지막으로 AMD까지 이렇게 여섯 종목이 반도체라는 그 키워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알람, 닷컴, 코보 세 종목을 5G, 그리고 사물인터넷이라는 키워드 안에 넣어놨고요. 엔비디아는 반도체로 소속되지 않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제가 인공지능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우버, 오픈도우, 에어비앤비. 제가 사실 모바일 플랫폼 쪽에 상당히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이제 가장 좀 애정하는 세 종목만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사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투일리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트레이드 데스크 이렇게 다섯 종목이 클라우드 사스 쪽에 지금 편입이 돼 있고요. 자, 네 종목입니다. 쇼피파이, 애쉬, 아마존, 메르카로 리브레가 이커머스라는 키워드를 대표하고요. 팔란티어는 외롭게 빅데이터 안에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브릿지타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타고리가 없어서 어덜즈 안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브릿지타운 같은 경우는 스펙 주식이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합병 상대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만약에 합병이 진행되지 않으면요. 스펙 주식 같은 경우는 몇 달러의 사건, 1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팔지 않고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면, 그래서 스펙이 만약에 캔슬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 10달러를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투자하고 있는 40개가 넘어가는 개별 종목들이 어떠한 키워드 카타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하나씩 이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러한 키워드별로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키워드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탑 10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전체 투자 자금의 19.8%, 그러니까 한 20%에 가까운 투자 자금이 지금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다. 자, 그만큼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히 커다랗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비중이 커다란 키워드는요. 바로 EV, 배터리 스토리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카타고리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비중을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15.5%를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e-commerce인데 15.4%로 지금 EV 배터리 스토리지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클라우드 앤 샀습니다. 10.1% 자, 다섯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8.9%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6위를 보겠습니다. AR, VR, 메타버스고요. 자, 7.8% 정도의 투자 자금이 이 AR, VR,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안에 투자가 돼 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별로 분류가 돼 있고 비중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과연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러한 키워드는 어떠한 카타고리인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키워드별로 그러니까 이제 카타고리별로 어떠한 퍼포먼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 기준이고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개의 종목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9.5%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타고리는 어덜즈인데 마이너스 36%,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요. 자, 모바일 플랫폼이 마이너스 5.64%, 매드텍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는데요. 자, 매드텍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좀 멀리 보고 투자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돼야 플러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투자 자금을 늘리면서 장기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낼 이러한 카타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핀테크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진한데요. 마이너스 20%가 넘어갑니다. 바로 빨리 이제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같은 종목이 좀 올라가주면 이 수치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EB, 배터리 스토리지인데요. 테슬라 덕분에 80%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최고의 수익률을 이 EB,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라는 키워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드디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1.34%, 클라우드 사스도 16.34%니까 나쁘지 않고요. 자, 빅데이터 안에는 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아직까지는 28% 이상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AR, VR, 메타버스는 마이너스 14%. 페이스북 덕분이죠. AI 인공지능은 40.45% 플러스. 다행인 점은 이제 제가 AI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금이 가장 비중이 높았잖아요. 한 20% 가까운 투자자금이 AI에 들어가 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역시 애플이 좀 굉장히 선전하면서 64% 이상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산업별, 키워드별 이렇게 나눠봤는데 각 종목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은 종목별 비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투자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개별 종목의 비중을 보시기 전에 TOP5, 그리고 TOP10의 비중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5개의 종목을 합쳐보면 무려 41.9%의 투자자금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40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 자금의 40%가 넘어가는 투자자금이 단 5개의 종목에 좀 집중돼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OP10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금은요. 무려 57%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투자는 몇몇 종목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리스트는요.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가장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가 있는 TOP20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 넘버1은 테슬라입니다. 전체 자금의 12.1%를 담당하고 있고요. 2위는 엔비디아죠. 10.2% 3위가 아마존입니다. 9.5% 알파벳이 5.4% 5위가 메타 플랫폼즈 4.6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2%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3.5%를 차지하면서 7위 8위는 쇼피파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6%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위가 업스타트 2.5% 지스케일러 2.5%고요. 11위는 차지포인트 12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3위는 줌 비디오 14위가 블록이고요. 15위 클라우드 플레어 16위 ASML 17위가 메르카도 리브레 18위가 트레이드 데스크 19위가 에어비앤비 그리고 20위에 지금 AMD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종목이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20가지 종목이 제가 가장 아끼고 그리고 또 확신이 넘치는 이러한 종목들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종목별 비중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제가 투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종목에 제가 가장 많이 지금 돈을 넣어놨는지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1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테슬라가 평가 금액으로 할 땐 1위였는데 지금 아마존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 자금의 9.4%를 제가 아마존을 위해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비해서 수익률을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위에 머물렀었죠. 자, 2위는 엔비디아 7.0%, 3위가 테슬라 5.8이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5.8. 따라서 투자 자금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메타 플랫폼즈가 굉장히 비슷한데 한 종목은 완전히 하늘로 가고 있고 한 종목은 지금 땅바닥에 붙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이 5위인데요. 4.5%, 마이크로소프트가 4.2%로 6위, 쇼피파이가 7위입니다. 3.7%, 업스타트가 3.2%로 8위, 9위가 줌비디오고요. 10위가 차지포인트, 11위 페이팔, 12위는 소파입니다. 13위 블록, 14위가 지스케일러, 15위는 애플, 16위가 트윌리오고요. 17위 메르카도 리블에, 18위가 코인베이스, 19위가 오픈도우, 마지막 20위가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유 비중을 봤던 거잖아요. 비중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누가 더 높냐가 사실 더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저 역시도 어떤 종목들이 저한테 가장 행복감을 많이 안겨다 주는지, 그리고 불행감을 안겨다 주는지 궁금해집니다. 3월 결산 지금 보시면 한 반 정도는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그 플러스 종목, 마이너스 종목이 반반씩 유지되는 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반반씩 돼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에 떨어져 있는 종목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마이너스 70%, 80%, 90%가 맥시맘이겠죠.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돼도 마이너스 100%가 끝이니까요.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2배, 3배, 5배, 1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에 그래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러한 투자 논리를 가지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자, 물론 이 반반씩 비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겠죠. 만약에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거는 이제 제가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없다. 이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텀 10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바텀 1은 퍼시빅 바이오입니다. 지금 스톡 웨잇이 0.4이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자금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64%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버진 갤럭틱이 무로야 마이너스 44%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종목은 좀 경우가 다르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인데, 제가 매수한 금액이 8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지금 평가 금액을 보시면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4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소파입니다. 마이너스 38%, 텔라닥 헬스가 마이너스 37%, 투일리오가 마이너스 33%, 브리지타운이 마이너스 31%, 크리스퍼가 마이너스 29%,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28%, 마지막으로 준비디오가 마이너스 24%다. 하지만 아까 페이팔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준비디오 역시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천만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24%가 평가 손익으로 보면 마이너스 250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타격이 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은 수익률 순위 탑10입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지 그 순위를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가 130%를 넘어가면서 1위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2위는 지금 애플인데요. 야금야금 계속해서 랭킹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5위, 4위, 3위 이랬었는데 이제 결국 2위까지 위치를 지키고 있고요. 68%라는 수익률 굉장히 좋죠. 클라우드 플레어가 65%, 엔비디아가 64%고요. 테라다인이 54.5%, 인텔리아가 46.4%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0.1%, 인투이티브 서치카가 37.5%, 알파벳이 32.3%이고요. 마지막으로 12자리에는 퀄컴이 29.9%라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수익률 기준이 아니라 평가 손익 금액 순위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손실도 커지고 이익도 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 아까는 퍼센티지를 기준했고 지금은 이제 금액을 기준해서 다시 한번 순위를 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손익 순위 가장 좋지 않은 바텀템은요. 가장 안 좋은 종목이 지금 페이팔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8%로 탑3 정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들어간 금액이 8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340만원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파인데요. 소파 역시 매수 금액이 800만원을 넘어가는데 지금 수익률이 38%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310만원이다. 자 3위는 펀시픽 바이오가 270만원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4위는 트윌리오 마이너스 250만원, 줌 비디오가 마이너스 250,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240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텔라다켈스, 메타플랫폼, 팔란티어, 크리스퍼 이러한 순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가 손익으로 따졌을 때 탑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단연 1위입니다. 평가 손익이 2,590만원 거의 2,600만원 정도 저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엔비디아 1,500만원, 애플이 530만원으로 3위, 4위 알파벳은 490만원이고요. 아마존이 수익률은 12.5%에 불과하지만 투자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18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12.5%라는 그 수익률을 가지고도 무려 400만원 가까운 평가 손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290만원으로 6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7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8위가 마이크로소프트, 9위가 지스케일러고요. 마지막 12자리는 ASML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공개를 하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캐치미이프이원트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캐치미이프이원트에서는 미존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장단기 금리의 역전, 리세션 예측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로 인해서 저는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매수의 타이밍은 한 바스타 더 늦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시장이 한 5% 정도 떨어지면 매수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5% 떨어졌을 때 좀 참고요. 10%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에는 저는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매수의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서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실적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종목 위주로 매수한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투자 스타일하고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에 좀 겁먹지 않고 제가 매수를 좀 활발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가려가면서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측정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고 여러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습득하면서 제 자신을 진보시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진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중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번째로 현금의 비중은 15%까지 확대한다.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다가 드디어 3월달 들어서 현금 비중을 이제 9% 이상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0%가 되지 않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서 한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보통 20%, 많을 때는 25% 정도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주시장이 굉장히 굴곡 있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고 또 리세션이 나타날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있잖아요. 따라서 제 입장에서도 현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혹시나 폭락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그럴 때도 좀 여유있게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게 리세션이 오지 않고 폭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제 상승하는 주식시장을 즐긴 만큼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저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함께 보내드린 미존의 방송은요. 벤자민 그레암의 주옥과 같은 한마디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벤자민 그레암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워렌 버핏의 스승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가치투자, 밸류인베스팅의 창식격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벤자민 그레암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Successful investing is about managing risk, not avoiding it. 성공적인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지 리스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